아시아 3개국 자전거 여행 바로 앞쪽에 보이는 레드 리버 호텔 이곳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머물렀습니다 현재 이곳은 울란후대 도심을 관통하는 셀렝가강이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이런 풍경이 보이는 곳 바로 이 강변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바로 가까이 보이는 이 다리는 셀렝가강 다리 구다리고 저쪽에는 신다리가 있어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여기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아침에부터 비가 오늘 하루종일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살짝 햇살이 나면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이런 날씨입니다 자 호텔식 조식하러 내려왔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메뉴가 좀 단순 메뉴입니다 이 집은 그러면서도 옆에 또 외국인들이 또 식사하는 거 보니까 주는 게 또 메뉴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왜 안주냐 했더니만 또 여기저기 연락하고 참 이게 소통의 문제 같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려면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여기저기 연락하더니만 이제서 또 간편한 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일단은 하게 됩니다 자 15일차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울란무대 외곽에 있는 셀랭가강 주변에 있는 레드리버 호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은 남쪽 방향으로 다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기상 조건을 또 감수하면서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가지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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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나가자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 나간다 자전거에 꿈을 싣고 달려가 보자 모험심과 호기심은 우리의 친구 셀랭가강을 건너기 위해 가지고 출근하는 자동차들입니다 다행히 또 이쪽 반대로 나가는 자동차들은 거의 많지 않아가지고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자동차들이 수 킬로를 밀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나오면 대도시를 관통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자 오늘은 울란무대 도심을 통과하면서 밀리는 자동차들하고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물체와 번잡해가지고 고심을 했는데 현재는 258번 도로 외곽까지 멀리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이동거리는 2km가량 외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혼잡도가 약간 떨어져가지고 조금이 그래도 안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 나가자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 나간다 마음속 뜨거운 열정을 품고 나의 길 우리의 길 나는 달린다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 나가자 복잡한 울란무대 도심을 통과해가지고 자 이제 외곽 쪽으로 나왔습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258번 도로를 따라가지고 13km 가량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258번 도로는 시베리아 횡단 도로입니다 이 횡단 도로를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쭉 왔는데 이곳에서 이정패를 만났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시베리아 횡단하는 주도로는 좌측으로다가 교차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길 자 A340번 도로 이 도로는 몽골로 입국할 수 있는 남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 우리는 몽골로 가기 위해가지고 340번 도로를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쭉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몽골의 울란밭으로 2차 목적지 그쪽 방향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 나간다 아름다운 동행은 당신의 선택 안전한 라이딩은 모두의 필수 찬란한 하루가 시작되면은 자 몽골 국경으로 접근하기 위해가지고 A340번 도로를 따라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강풍이 무척이나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휘청휘청 날리고 태극기가 구두덕 구두덕 아주 날립니다 지금 바람을 위해 강풍을 맞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마을 입구를 만났습니다 이곳에는 외곽지역이지만은 이렇게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북적되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나의 길 우리의 길 나는 달린다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 나가자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 나간다 아름다운 동행은 당신의 선택 갑자기 돌풍이 불리면서 지금 하늘이 껌껌해지는데 오전중에 지금 비가 쏟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이 지역을 벗어나면은 어떤 마땅히 머물 곳도 없습니다 지도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침 또 한국에서 일했다는 젊은 분이 나와가지고 대신 통역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적당한 어느 장소에 가면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와 이런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면은 돌판 들판에서 어디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 참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는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데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숙박업소는 이 루트에서 벗어나가지고 비포장길을 따라가지고 약 한 10킬로 정도 이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젊은이가 또 자전거를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동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이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점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거 비는 좀 올려고 하고 지금 이동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자전거를 싣고서 한 10킬로 이동을 해가지고 숙박업소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자 지금 현재 숙박지를 찾아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분이 참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카페에서 숙박지를 찾느라고 막 이렇게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뒤에 태극기를 달고 가는 태극기를 보고서 들어오셨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인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일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소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십니다 아 이런 운영 이렇게 인연도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태극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참 사연입니다 이거는 비가 막 주룩주룩 쏟아지는 가운데 자 이게 숙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오늘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맞아가면서 자전거를 적잠에다 싣고서 뭐 이렇게 급한 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체크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와 오늘 잘못하면 아주 빌 쫄딱 맞고 아주 무척 고생할 뻔 했습니다 자 다니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또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에서 한 10킬로 정도 벗어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는 창고에 두고 짐을 이렇게 안쪽에 들이놨습니다 지금 막 비가 밖에 비가 무척 쏟아집니다 쏟아졌는데 마침 뭐 비를 많이 맞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참 한국에서 살았다는 참 저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주 완전히 의인을 만났습니다 참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여행자 태극기를 보고서 한국인인지 알고서 반가워가지고 그 카페를 찾아왔답니다 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이 차를 태워준 분이 소통을 해가지고 주인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일단 문을 열고서 안에 들어왔는데 주인도 아주 안 계십니다 게스트하우스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뺑뺑 돌아가면서 방이 있고 실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구조의 게스트하우스라면 최고 아닙니까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침대 있고 또 와이파이도 된답니다 세척에 쏟아지던 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만났던 러시아 젊은 양반 그 양반이 소개해준 집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에 가면 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라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이 집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 집도 맛집이랍니다 자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전문 양반이 추천해준 거는 만두입니다 만두를 해가지고 어떤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만두를 기본으로 주문을 하고 또 이 면 국수 종료입니다 국수인데 어떤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전에도 그 방조각 먹고 하다가 국물을 보니까 아주 국물이 날도 썰렁한데 따뜻해 보입니다 음 좋아요 오랜만에 국물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한국 생각납니다 눈물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왔더니만 또 비가 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비가 오는데 어쩝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또 지나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또 가장 유명한 사찰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가볍게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러시아에 오면 두 가지를 꼭 보고 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칼 호수 하나는 이볼스키 다수산 바로 이 사찰이랍니다 유명한 라마승이 연꽃 자세로 앉아가지고 열반을 하셨다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다 그런 아주 유명한 사찰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비를 지금 뭐 마저 가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가볍게 둘러보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여기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가람이 배치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이든 모릅니다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저쪽에 본전 본전 건물이 아마 저쪽에 앞에 건물을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꼭 가봐라 그런 정보를 보고서 아 이게 뭐 비긴 다산을 왔습니다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비옷을 대충 걸쳐 입고서 비를 맞아가면서 중요 포인트가 어딘가 승려가 열반 한 곳이 어딘가 찾느라고 왔지만 건축물이 워낙에 많고 자 이곳에 또 소통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 이곳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왔다 갔다는 그 의미 하나로 또 만족하고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소금상태에 들었을 때 저의 카페를 찾아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이 러시아에서 또 가장 유명하다는 이볼스킨 닷산에 가가지고 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서 비를 맞으면서 지금 왔습니다 아 왔더니만 그냥 이 현지 사람들하고 생각의 차이 어떤 문화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소통도 부족한데다가 와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룸을 이렇게 또 잠그고 어디로 또 가버렸습니다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게스트하우스 안쪽에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도 있고 해가지고 안쪽에서 우리 문만 잠그고 갔었는데 결국은 또 바깥문을 잠갔습니다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병원대 지금 밖에 있습니다 와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여행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문을 잠그고 나갈지 알겠습니까 지금 주인은 아까 이곳에 없다고 전화로만 소통을 했었는데 누가 잠그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또 비오는데 문 앞에 서있습니다 와 반장하겠네 현재 비는 주릉주릉 오는데 처마 끝에 이게 추워가지고 지금 이 불쌍한 여행자들 앉아있습니다 방에도 못 들어가고 와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문화의 차이와 소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문을 잠갔을까요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처마 끝에 앉아있는 모습 잠시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불허입니다 잠시 한 번 또 기다리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 한참 동안 처마 끝에서 비가 오는데 쭈거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 생각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조금 전에 와 우리를 태워준 그 그 젊은 양반한테다가 그 어 왓스앱 왓스앱을 통해 가지고 친구 몇끼를 우리 토니님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다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처마 끝에 앉아서 벌벌벌 떨고 있다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보냈더니만 답이 왔습니다 주인한테 전화해 주겠습니다 하더니만 답이 왔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문 앞에 오면은 이런 함이 있답니다 함이 있는데 함을 열면은 여기 비밀번호가 있답니다 여기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고 마친 다음에 내리면은 이 안에 열쇠가 숨겨져 있답니다 와 진짜 이런 또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와 자 못 보던 참 문화를 해가지고 참 신기롭기도 하고 진짜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또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참 집 나오니까 진짜 그 별 체험을 다 하게 됩니다 진짜 아무튼 오늘의 모든 미션은 성공입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예를 들어 저희는 이 어마어마